우리가 생각하는 융합이라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장에 가서 과학과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각 작품을 제작하는 프로세스를 직접 참여하거나 관찰하면서 현장학습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굉장히 클 거예요. 공연예술의 비학적인 발전은 과학과 기술을 응용한 무대 공학을 바탕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각이 변동하듯 무대가 상하로 조각조각 움직일 뿐만 아니라 앞뒤로 오가고 회전하는 슬라이드와 턴테이블 무대에 실제 크기의 모형 혈기가 입착륙하고 수십 톤의 물이 쏟아졌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가상현실이 실제처럼 구현되는 현장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 뉴미디어 퍼포먼스 융합 전공입니다. 현장에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자기가 계획한 부분대로 사고 확장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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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